올라가서 띄워서 띄워서 가서 다 가져가자 어어 이렇게 1500원 먹어주고 던지고 500원 5000원까지 있어야지 쓸만할 것 같은데 이거 위로 던져야 된다 아 좋아 좋아 아 바로 아이템 상자 좋아요 카메라 안 줘도 되는 걸 굳이 줄까 이해가 안되네 저건 여자도 못 데려가겠다 아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날개를 떼버리면 몰랐네 거미줄 없으면 후우 후우 오오 왜 카메라는 괜찮았잖아 무게야? 무게 감지야? 아 너무 싫어 먹어줍니다 가죠 벗고 벗고 내려갑니다 던지고 오케이 잡고 아니 왜요 하 하 돌멩이 하나 얻었네요 좋게 생각하죠 3700원의 돌멩이 나쁘지 않아요 뭘 얻냐보다 어떻게 운용해서 생존하냐가 중요한 게임인 것 같으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잠깐만 샷건이 있잖아 얼마야 이건 먹어야 된다 근데 못 먹겠다 그냥 사줘 아까 부메랑 맞아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구요 오오 부메랑 알지 아 이건 없지냐 아 뭐 무침 어... 어...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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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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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 가자 얘 데려가면 어차피 도로 무기야 도로 무기야! 1,500원 3,000원 어우 3,000원 처음에 3,000원 얻고 시작하는 거 좋죠? 4,500원 데려가고 알았으 5,000원 어우 5,000원이면 두 개 폭탄 로프 살 수 있죠? 좋아 좋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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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500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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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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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500원을 가질러 오고 7,000원인 상태로 아무것도 못 사네 쓰레기같은 게임 하겠습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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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의 2컷 국물... 국물총 그래... 잘 쓸게요 되게 싼 거라서 기대 안 되는데 아... 좋은 거네? 좋은 거잖아 내려가 오 좋은 거야 오 1,500원 여기서 사가고 싶은데 이 정도 사실은 오반 거 같고 총 얻었으니까 하겠습니다 뱀이 있는 맵이다 도물에 걸게 하고 잡고요 갑니다 불편하네 이건 좀 정글같이 위험한 자석들도 전부 다 막아낼 수 있는... 가자 아가씨가 날 부른다 가서 구해라 구해라 으아악 얌전히 있어 얌전히 있어 내놔 좋아 저... 멈춰서 헬프헬프 거리는 거 정말 거슬리 과연 어디로 가야... 아 여기구나 이러지마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아... 아... 미안하다 너도... 아... 옆... 옆... 살짝만 살짝만 뒤로 해서 걸고 가서... 점프 안전하다 야... 야 안돼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네 길이 갑니다 어... 의외로 자리를 풀리고 있어요 불에 빠진 거 치고는 음... 내려가 알아서 알아서 갈 수 있지 설마 뒤로 돌아오구나 그렇지 배 보여줬으니까 고맙다고 지금 민사도 나누고 갔네요 발 뽀뽀해 주니까 여기 다 들어가서 나오는... 그치 1500원 돈이... 4400원까지 먹어줍니다 저분도 먹어주고 싶은데 잘 먹도가 없으니까 거미줄을 밟고 갈 수 있겠다 내가 손 거미줄을 내가 밟고 위로 이동하면 되겠네 어디로 가야돼 내려가자 내려... 내려가 오케이 가겠습니다 일로... 일단은 봉인 이거 한번 하자 어차피 망했는데 뭐 되게 좋다 거미줄이 이게... 한도가 있네 잡고 잡고... 어우 좋아요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밥 먹기 오천 원? 고작 5000원이야? usan 알 presume 맵 쓰고 다녀도 돈 쓸 거 없으니 죽겠습니다 다음 레벨 가사 들어가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려가서 하나도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이걸 뭐 쩌라고요 그럼 이러라고요 조기네 조기네 바로 들어갔죠 로퍼 하나로 어두운 맵을 깼으니까 저는 이득이라고 봐요 이따위로 나올거야 진짜 하자마자 부서 하나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지금 뭐하시는건지 아 물에서 여기 마리오처럼 갈 수 있구나 기다려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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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날 수 있었다 이건 가자 오오 이거 못 건너갈 것 같은데 천천도 없는데 오오 올라갔었는데 쫄아서 뺐어 뭐야 아 뭐야 바보 하나 잠깐 항목 추가 원숭이 너무 시간 끊어서 빨리 가야겠네요 아이템이 없네 너무 갈 수 있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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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제가 돈 만원 냈잖아요 그쵸? 아 왜 죽고 그래 제가 알기로는 여기 뚫리는 걸 압니다 아 아 뚫렀다 바로 그럼 2-2로? 2-1로? 오케이 갑시다 아 하 이러면 쉽지 차곡차곡 가자 나이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오 저거 뭐지? 저 계보는 뭐지? 저것들이랑 옆면 쉽지 않은데 일로 와봐 잠깐잠깐 이거 두다 잘못해 어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아 피 6칸을 줘요? 별이 별게 다 있네 이거 아가씨 데려 봐야 되는데 네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있습니다 3-2 주황색 기구리 아 또 있네 저 별색 한 마리밖에 없구나 저게 뭐야 어디로 가야되는것이?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건너줍니다 오 너무 하드코어 한 거 아닙니까? 인간적으로 좀 과한 것 같은데? 좀 과한 것 같은데? 박쥐 따위는 피치질을 할 필요도 없이 니가 지금 부메랑이 탐나는구나 일어나 일어날 때쯤에 다시 내려가서 밟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지체 어떻게 없애칠게 아아아아 아 망한 것 같아 리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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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렇게 돌아오는데도 못 간다고? 너무하잖아 아니 아직 몰라요 게임 모르는 거예요 아 이상 없는데 이제 뭐 어쩌라고 아 아 가시 데미지가 데미지가 있었어요? 맞으면 직사가 아니라? 왕자들이 죽어서 죽지 못하고 좀비 강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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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요즘 쟤 다 좀비좀비해서 강시는 옛날이나 개댐푸드에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뭐야 저거 냄새가 난다 숨겨진 힘의 냄새가 가라 가라아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뭐해 이거 아 돌 빵이부동 밑 아아 저건 뭐지? 근데 이거 저번에 본 것 같거든요? 다른 사람 하는 거에서? 여기서 뭘 준다고 그랬는데 아 아 아 하아 아 할아버지 여기 비싸게 파세요 어 이 아저씨 그 시기한데? 이거 그거잖아 불 같은 거 필요 없어 풍댕이 필요 없어 가자 내려가서 밟아주고 가줍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꽤 나가고 있어요 처음 했던 거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 있었죠 역시 3D 게임이 재밌긴 한데 손에 안 맞아 바로 내려갑니다 아 방패가 있어요? 별의불의불의불 다 만들어놨구만 어디로 가야 돼 아 이거는 까야겠다 안 그래도 아이템 오면 잘 됐다 뭐가 됐건 나와줬으면 좋겠다 됐다 됐다 잠깐만 넌 아니었어 넌 아니야 다른 데로 가 그래 어디로 가야 되지? 아이고 오호 이렇게 하는 거구만 아예 내려가죠 포탄 먹었으니까 여기로 내려가면 올라갈 수 있고 여기로 내려가면 올라갈 수 있고 아 저거 먹고 싶은데 그냥 즐기겠습니다 이거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 어디 이거 1탄에서 그냥 가는 게 더 쉬운 거 같은데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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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앞에 안 보이는 거 싫다고요 아 정말 됐다 개구리 개구리 터지는구나 황금통댕이 잡도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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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자 잡고자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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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왔다 뭔가 뭔가 느낌이 왔다 느낌이 왔다 뭔가 느낌이 왔다 뭔가 느낌이 왔다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아 됐네 못한데요 무슨 원리로 개구리가 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하네 아 이거 뭐예요 이것도 시작하자마자 또 사기치네 이거 잡고 저건 어? 있어서는 안 될 방이 있는데 아 어 어 어 어 돈두고 살 수 있구나 처음 알았네 폭탄 12개 정도의 값어치가 있나 보네 금액을 보니까 아 그만 앞 좀 그만 안 보이세요 백매장인가 왜이래 뭐야 이게? 이거 뭐지? 오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싫다 진짜 이 맵 물을 넘은 것 같애 저 밑이 꺼지는 거니까 건들지 않고 저 땀 땀 할아버지 죽여야겠다 어떻게 죽이지? 로프는 반응하나? 반응 안한다 됐다 진짜 됐다 진짜 됐다 깨겠다 어머어머어머 가자 가자 스프링 3칸까지 점프됨 아 알겠습니다 샷건으로 다 없애버리죠 뛰면은 두 칸 못띠어? 신따잖아 개사기다 진짜 이거 좀 잡고 싶은데 저기 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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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잉무진이구만 매운드 마다 할아버지 한 명씩 나온다 그랬는데 할아버지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이기겠네요 그렇네요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주치가 뒤지겠는데? 지쳤잖아 아 아 내 얼굴이 걸려있네 저기 돈 모을 필요 없겠다 상인 없으니까 가죠 그냥 왠지 가시가 나오니까 죽을 줄 알았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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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살이 거칠게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로얄젤리 먹고 싶다 할아버지 미안 아 저 할아버지가?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아 아 아 하얀 마음 뱉고야 왜 이렇게 했어 내가 죽은 거 같은데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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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lk 해 절 거야 야